안녕하십니까 그리니치 입니다. 아는 지인이 고치다가 포기를 한 보쉬 GSR 14.4-2 프로페셔널 모델입니다. 기아가 2단짜리 가장 최근 건데 아마 수리를 하시다가 제가 판독한 걸로는 브러쉬를 고정하는 브러쉬 고정자가 부러진 상태로 다가 보입니다. 그래서 x 자를 긋고 수리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보시 GSR 14.4-2 프로페셔널을 복원해 보겠습니다. 5 5 4 4 5 5 5 5 5 다 따르면서 거기서 그만큼이 날라갔습니다. 지금 현재 브러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자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브러쉬를 끊어 가지고 여기다가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. 조립을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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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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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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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